You love me and I love him He loves her and he loves you That's the way the story goes You fool me and I fool him He fools her and we fool you That's the way the story goes Last on Substitute for Life 어린 시절 꿈에 그리던 스무 살이 되고 한 해, 두 해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스물아홉이라는 나이와 마주섰습니다 무언가 꽉 채운 것 같은 나이 스물아홉 그리고 한편으론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남는 스물아홉 선뜻 서른을 마주하기가 망설여지는 여자 나이 스물아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1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12월의 어느 일요일 고은 씨가 향한 곳은 친구의 결혼식입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그녀를 반기는 이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고등학교 동창 여고생 때 처음 만나 12년의 세월을 함께 지내며 그들은 어느새 스물아홉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늘 봐오던 친구가 갑자기 신부가 되어 있으니 신기한 마음도 듭니다 고등학교 때도 교복을 입고 함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앞둔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되어 있네요 드디어 친구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이제 곧 부부가 되는 친구의 결혼을 누구보다도 축복해주고 싶은 고은 씨 결혼식이 시작되면 결혼을 하는 친구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늘 밝고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던 친구가 혼인 소약서를 읽으며 울먹이는 모습이 놀랍기도 한데요 늘 한결한 당신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혼인 소약서 신랑에게 사랑이라는 단어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당신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평생 당신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결국 눈물 때문에 다 잊지 못한 혼인 소약서를 신랑이 대신 읽어주는 걸 보니 친구에겐 어느새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듯해 부럽기도 합니다 어쩌면 결혼의 문턱을 먼저 넘어서는 친구가 자신보다 한 발 앞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 친구의 결혼식에서 대부분의 29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고은 씨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20대 중반만 해도 친구의 결혼식은 마냥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9이 되어 참석한 이 자리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막상 29이 되어 생각한 30살 미혼 여자란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학원에 산 때 어렸을 때 학생일 때는 여선생님이 서른이다 이러면 어 그때까지 결혼 안 하고 뭐 했냐고 그 나이 목도로 놓쳐냐 놓쳐냐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또 최근에는 일찍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기 생활도 많이 슬기고 여행도 다니고 일부러 또 늦게 하는 사람도 많아서 요즘 시대의 서른은 노쳐녀 측에는 아직 일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서른이 노쳐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결혼 정년기가 29인 게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29 요즘은 좀 더 특별하게 보내려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29세 되신 여성분들이 와서 많이 좀 찍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29에서 30 넘어가기 전에 20대를 마지막으로 기념하는 그런 생각에서 많이들 오세요 사진을 찍기 위해 그들이 갈아입은 의사는 바로 웨딩드레스 서른이 되기 전 한 번쯤은 꼭 입어보고 싶었던 의상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꿈꿔보곤 하죠 실제로 결혼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조금은 어색하긴 하지만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에 스스로 놀란 것도 사실입니다 20대의 웨딩드레스를 못 입어서 30대가 되기 전 20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사진에 담아두고 싶은 건 여자라면 누구나 궁금할 얘기죠 비록 실제 결혼식은 아니지만 20대가 끝나기 전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소원을 풀었습니다 다분다나 오랫동안 추억을 공유해온 여보 동생들과 함께하니 색다른 기분도 듭니다 하지만 독사진 촬영을 해보니 역시 옆이 좀 쓸쓸하긴 합니다 언젠가는 옆자리를 든든히 채워줄 신랑을 만나겠죠 아쉽지만 우선은 29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만족해야겠네요 정말 평생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여자라면 20대의 결혼을 꿈꾸는데 30대의 전에 마지막으로 드레스 입어서 너무 좋고요 마음이 첩첩하네요 30을 두고 최근 10년 사이 여성들에게는 결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겼는데요 그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일 올해 6년차 간호사인 강혜숙 씨도 그런 이유로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은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한 그녀 늘 삼교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병원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긴 하지만 바쁜 시간 동안에 환자들이 케어하고 좋아지는 걸 보게 되면 그 힘든 과정들이 다 잊혀질 정도로 만족을 많이 느낍니다 각자 사진을 한 50장씩 정도 고르는 거예요 29을 고민해 볼 틈도 없이 바쁜 일상의 연속 더군다나 동갑내기 간호사들이 늘 함께여서 외롭다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11년 마지막 달력을 남겨놓고 보니 서른이 코앞이라는군요 문득 되돌아본 그녀의 20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20대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생활하다시피 일단 보내고 이제 서른이 되는데 사실 배운 것도 많고 보람도 많이 차지만 이제 서른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20대의 마지막까지 여기 이곳에서 보내게 되니까 조금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동갑내기 직장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혜숙씨 한바탕 신나게 놀던 세사람 그리고 다음 선곡은 김광석의 서른지음에 군입대를 앞둔 남자들이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듯 서른을 앞둔 이들에게 서른지음에는 당연한 선곡이겠죠 노래를 부르다 보니 괜스레 울적해진 혜숙씨 그에 반해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하던 민수씨 극기야 우리한테 서른이 이렇게 슬픈 것도 안 주면 보니까 우리 서른이 너무 슬픈 것 같다 다시 말자 아니 그럼 이 노래를 서른이 안 부르고 언제 불러? 우리가 늙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 노래를 부르죠 알겠다 그만 부르자 한번 부르죠 서른이 코앞이지만 아직은 서른이 어색한 세사람 그들이 선택한 다음 곡은 90년대 히트한 김원준의 쇼 최신 아이돌 노래보다는 90년대 가요가 흥겨운 29들 하지만 서른 지음의 쇼 주인공만큼 자신의 아이들 느낌이 들지 않는 건 왜일까요 매년 12월이 되면 아이처럼 설레곤 했지만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도 들뜬 느낌도 없는 게 이상한데요 막상 서른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었는데 30대로 넘어가니까 시간도 훌쩍 더 잘 가는 것 같고 일단은 진짜 화려한 시절인데 20대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슬픈 것 같아요 29남자인 민수씨는 오히려 담담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냥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이제 20대고 이제 30대고가 변하는 거지만 제 자신한테는 20대고 30대고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서른에 민감한 이유가 있었네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서른에 민감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 시선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은 조바심도 들지만 선뜻 연애를 시작하기엔 이것저것 망설여지는 게 있습니다 20대와 30대의 연애 무엇이 다를까요? 20대는 뭐 무조건 즐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른 살부터는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해버리고 저희 친구들은 아무도 결혼 안 했는데 이제 거의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른 살부터는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픈 연애 아픈 추억도 많았고 또 좋았던 일도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것도 20대에만 겪고 다 마음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많은 아팠던 것들과 좋았던 것들을 20대에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서른 대상 새로운 연애를 해야 되겠죠 20대나 10대처럼 이렇게 불타고 힘들지만 뭐 이렇게 가슴 저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냥 친한 사람처럼 맨날 있는 사람처럼 같이 편하게 만나는 그런 연애하고 싶어요 자 우리 다가오는 2012년도 열심히 파이팅하는 분위기로 다 같이 선배를 제외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2년도 대남철강의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어김없이 찾아온 송년의 자리 서로를 격려하며 화기에 의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유진씨에게 즐거운 회식 자리가 불편한 자리로 돌변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이제 계란 한 바인데 실력은 안 되나 여자들이 서른에 딱 넘어가면 얼굴에 주름살나가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최적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20대보다는 30대라는 게 2자와 3자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몰라 자기 나이 숫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진리적으로 느끼는 부분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저는 대남의 뼘 두려고요 그냥 옆에 묻혀야죠 뭐 완전 완전 멋지다 완전 멋져 동담처럼 자연스레 상황을 넘기긴 했지만 직장 상사의 말도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결혼이란 걸 하게 되면은 조금의 제약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걱정이고요 나중에 뭐 임신을 하거나 이렇게 육아 관련해서 그때도 같이 일을 병행할 수 있을지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 나이 때가 되면 제약사항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날 울적한 기분도 달랠 겸 친구를 만났습니다 역시 기분전환의 쇼핑이죠 알록달록 예쁘장한 액세서리를 보니 굳었던 마음이 슬쩍 풀려버렸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머리띠도 발견했는데요 짠 괜찮나? 이게 내일 모레고 내가 주웠어 왜? 왜? 요즘 많이 하고 다니거든 맞나 이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나 난 네랑 같이 왔다 아.. 서른이 되면 귀여움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네랑 같이 가시는 거에요 저는 29살이 더일 85살이 더일 500살이 매입니까 저는 29살이 더 10살 geri coconuts 저는 29살이 더일 5살이 더 nouvelle 저는 20살이 더 안전하며 저는 29살이 더일 20살을 쏙 이 시점에 놓이니까 조금은 자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발랄하고 상큼하고 이런 옷도 입고 싶고 악세사리도 하고 싶지만 그게 좀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족발 나왔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개업한 족발집을 찾은 유진 씨. 오늘 와줘서 고향디. 대박나. 땡큐. 손으로 고추장 양념 묻은 족발을 마음껏 뜯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이. 오랜 친구 사이가 이래서 좋습니다. 요즘 이들의 관심사는 9월에 결혼한 친구의 신혼 이야기입니다. 재미나니 결혼생활. 네. 왜? 그냥. 언제입니다 이러나. 결혼해라 빨리. 너무 좋다. 결혼해 줘야. 해야지. 누구랑? 남자랑. 아 그래? 애되면. 언제? 사춘기적부터 함께한 친구들. 이젠 또 다른 방황기라는 20대의 끝머리를 함께 맞이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릴 때 상상한 29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하나 꿈꿨던 거는 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바로 수집을 갈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서른 되기 전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그랬었어요. 그냥 과정 생각 없이 마냥 좋은 차에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사는 모습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 다가간 이 시점에서 그냥 생각할 때는 너무 좀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았었나. 저는 이제 원래 불교사를 했었거든요. 불교사를 했는데 제가 원장도 해볼 것 같았고 그랬는데. 꿈이 많이 접어진 것 같아요.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짜 멋진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진짜 저렇게 되면 진짜 멋진 차 진짜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진짜 학교에 뭐 진짜 동창회 이런 거 막 진짜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물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이 모습도 너무 만족하고 앞으로 더 울고 나가고 열심히 살 거예요.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스물아홉. 이제야 불쑥 서른이란 나이가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서른은 새로운 시작이다. 뭐 여기는 뭐. 그렇지 새로운 시작이지. 그런데 하반 체험 난 게 서른 날 맨날 놀렸었는데 안 놔둬.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나이는. 물을 빼봐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첨춘이다 이거 혼자. 아 근데 진짜 서른이 이렇게 빨리 오지 나는 내가 서른이 될 줄 몰랐다 나도 그렇다 진짜 몰랐다 서른이 될 줄 나는 이 집에서 멈춰있을 줄 알았다 스물아웃 때도 술 놀랬는데 서른 됐을 때 진짜 서른 되면 완전 나이 몇 살이에요 이랬는데 서른 열 아 진짜 요즘에는 나이 몇 살을 물어보면 나이 안 밝히고 몇 살처럼 보여요 어 그 얘기 먼저 한다 절대 얘기 안 한다 맞다 맞다 몇 살처럼 보여요 몇 살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서 한 스물다섯 년 하고 맞아요 완전 좋아하는 자리가 맞아요 라고 서럽네 이번 숙제 나왔잖아 우리는 1번도 안 했거든 서른 서른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질 것 같은데 그냥 생활 잘 하면서 좀 즐겁고 재미난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항상 즐겁게 살자 응 다가오는 30대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가지하자 화이팅 화이팅 얼마 전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진주로 내려온 오은경씨 한국무용을 전공한 그녀는 무용단 생활을 접고 대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또 나름 졸업을 하고 나서 무용수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네 사람 이렇게 무용수도 춤만 잘 추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좀 박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나중에 내가 선생님을 하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도 결심하게 됐고 이제 춤도 꾸준히 추겠지만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서 학업 쪽으로 좀 선택을 빌로를 좀 바꿨어요 남들은 그 나이에 직장도 관두고 왜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느냐고 말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다니던 직장도 은경씨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때문에 공부를 하기로 한 결심이 절대 가벼운 선택은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외롭게 서울생활 하다가 진주 와서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도서관 와서 뭐 책 좀 뒤적뒤적거려보고 공부도 하니까 참 어색하고 그냥 순간 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크긴 한데 좀 두렵기도 해요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동안 공연만 다녔지 책 같은 거 잘 안 봤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려니 펜을 잡았을 때 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그게 좀 망설여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음 큰 결심하고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스물아홉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청춘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잎새 같은 나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 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은경씨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스물아홉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6일 나의 서른 살을 축하하며 20대를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다이어리를 구입했다 가을이 시작될 때만 해도 내가 곧 서른 살이 될 것에 대해 서글프고 막막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무덤덤하게 나의 30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모습에 조금 더 성숙된 어른이 될까 내 글 속에 점점점이 많다는 것은 아마도 기대 반 걱정 반이겠지 글을 쓰다 보니 울컥하는 마음도 드네 괜찮아 괜찮아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은경이의 핑크빛 미래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제가 주위의 그런 어른들의 말을 많이 듣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조금 더 의논하면서 살아왔는데 서른이 되면 조금 또 제가 책임져야 될 게 많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생각해보고 나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아서 제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맞이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다짐하거든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잘 자고 그래서 빨리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나 너래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을 뒤로 하고 이젠 20대의 마지막을 채워나갈 시간 지난 시간들처럼 서른도 담담히 받아들여 봅니다 우리 시대의 여자나이 스물아홉은 청춘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이젠 아닐까요 물론 30대엔 20대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르겠지만 그만큼 더 용감해진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겠죠 스물아홉 해를 잘 살아온 것만큼 이제 곧 다가올 시간들도 잘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5.5.3.1 지금 좀 추다녀 시간은 아무 법할 없이 지금도 손살같이 가네 거짓말처럼 운만큼을 더 가면 응 난 고위에 숨서 응 하지만 난 좋아 알 것 같아 난 말해주고 싶어 나에게 그동안 너 수고했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